안녕하십니까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새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12월 18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서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유럽연합 그리고 중동국가들 중남미 국가들까지 12월 안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아직까지도 백신이 언제 들어올지 언제부터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금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계약을 끝낸 곳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이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예방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임상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서 지금 미국 FDA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마저도 지금 공급 물량이 천만 명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K-방역 자화자찬을 하다가 지금 백신 확보에 있어서는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 백신 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그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들으면서 도대체가 확정된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용 중에 뭔가 명확하게 계약이 체결되어서 언제쯤이면 백신이 들어오겠구나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에 발표를 했습니다. 화이자와 얀센은 12월, 모더나는 내년 1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아직 계약이 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구매 약관이나 공급 확인서를 체결해서 계약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도입 시기라든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화이자, 얀센과 이른 시일 내에 계약을 확정할 것이다. 또 금명간에 계약을 확정해서 그 내용을 공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날 18일 발표에서는 뭔가 진전된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구매 정책으로는 내년 상반기 안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3상 시험을 마치고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죠. 그런데 우리는 화이자와 모더나와는 지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죠. 아스트라제네카와만 유일하게 계약을 한 상태인데 그 예방효과를 비교를 해보면 예방효과가 즉 한 번 맞았을 때 예방효과가 화이자와 모더나가 94에서 95% 수준인데 반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7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구매 물량도 지금 천만 명분 밖에 되지 않죠.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인구의 2배, 4배, 6배, 10배 물량까지 지금 선구매 계약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에 선진국들이 집단 면역에 성공해서 코로나 종식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여전히 거리 두기 할 판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영국, 미국, 캐나다에 이어서 EU, 즉 유럽연합도 12월 27일, 28일, 29일에 EU 전역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EU는 전체 인구 4억 5천만 명보다 2배가 넘는 백신 물량 약 10억 6천만 회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의약품청의 승인만 나오면 바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은 19일부터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17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가 12월 안에 접종 개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어떤 선진국들, 또 중동, 중남미 일부 국가를 합치면 올해 안에 30여 개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노팜 같은 자국 제약사들이 개발한 백신을 빠르면 이달부터 일반인들에게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1억 2,700만 명의 인구를 모두 접종하고도 남는 2억 8천만 회분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달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 미국, 영국, 캐나다, EU와 같은 선진국들이 인구의 몇 배나 되는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또 빠르게 접종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지난 봄부터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여러 제약사들의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미 몇 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즉 개발의 성공 여부를 아직 확신할 수 없는 단계에서 미리 투자를 하고 개발에 성공할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선권을 달라 하는 이 방식으로 입도 선매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존슨앤존슨사의 백신 후보물질 연구에 4억 5,600만 달러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백신 확보전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5월에 트럼프의 지시에 의해서 초고속 작전이라는 팀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 7월에는 화이자와 1억 회분에 대해서 또 8월에는 모더나사와 2억 회분에 대해서 일찌감치 백신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는 것이죠. 지금 7, 8개월 전에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만 손 놓고 있었던 것이죠. EU 같은 경우에도 백신 개발에 나선 글로벌 제약사들과 일찌감치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EU는 8월까지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4억 회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8월 초에 화이자 백신 1억 2천만 회분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지난 8월 초에 집계했을 때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이 계약 체결을 완료한 백신만 13억 회 분량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요.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확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좋은 품질의 백신이 충분한 양으로 타이밍에 맞게 접종되는 것을 뜻한다. 이 5가지 가치에 미달이 되면 의미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뿐이다. 이마저도 언제 들어올지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와여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호흡기 내과 교수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현재 확보된 물량으로는 내년 상반기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매우 힘들다. 물량 자체도 없지만 정부에서 내년 2월 접종을 언급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임상 3사항이 안 끝났고 미국 FDA 승인이 언제 날지도 모른다. 사실상 확정된 게 없다. 만약 해당 백신을 예정 시기에 접종하더라도 전 인구가 맞아야 60에서 70% 항체율이 나올까 말까 한 해당 백신의 공급량이 천만 명분에 그치는데 어떻게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94에서 95%의 항체율을 나타낸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확보했어야 집단 면역을 기대할 수 있었다. 선진국들이 모더나와 화이자를 최우선으로 계약한 이유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은미 교수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방역 자신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최근까지도 환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백신 확보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정부의 방역 대책이 지지 부진했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내년부터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본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K-방역 자화자찬에 빠져있던 정부의 무능함이 백신 확보에 있어서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